자 지금부터 자 2019년 방위중학교 정기총회 및 송면의 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의 인사 전에 저희 총목문회 방위중학교 정기총회 및 송면의 법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네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. 한 분 한번 소개 드릴 때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성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소개해 주신 분이죠. 사실 오늘의 최고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제 느낌에는. 자 교장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. 자 이경박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. 교장선 별명 스마일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. 항상 웃고 계셔가지고 이쁩니다. 자 이어서 광위중학교의 행정실장이 일어나십시오. 자 이어서 성동공고 동물회장님 민신 이상화 동물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. 성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. 여기 저희 행정 조치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한상화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와 동물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어서 성동공고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김재동 사무총장입니다. 자 이분들 인사드릴게요. 뜨거운 함성과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광위중학교 미스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. 자 이민정 위원장님 외 일곱 번 일어서 두세요. 일어납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 유원장님들 미스쿨이하고 똑같습니다. 저 맘에 듭니다. 제 맘에. 자 그럼